안녕하세요 여러분 딩카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디케이님 영상 채널에 저희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제로 디케이님께서 블루샤크를 구매해주셔서 지금 보고를 배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영상에 나오는 스튜디오가 맞을까? 어? 그러게 거기만은 어떻게 촬영하나 장점하고 우리가 보니까 목적지는 지금 이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인 걸로 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거기가 그 스튜디오인지 모르겠네 다 온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상수 베템이 어딘가? 보자 오마이 갓 숲 레코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희 청음실 여기 예약하고 오시면 혼자 예약하면 여기 2시간까지 혼자 쓰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우와 진짜 진짜 이 뭔가요 미디어에서만 접했던 공간 저희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녁때 열어요 퇴근하고 오라고 아 제가 이제 아저씨들의 애로사항이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직장 퇴근하고 시간이 있지 사실 평일에 못 오잖아요 그렇죠 평일에 아예 못 오고 주말에만 겨우 움직이는데 사실 주말에 움직이는 거 눈치 보이잖아요 맞아요 유부남들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녁때 여기로 했어요 이야 봐도 뭔지도 몰라 저희 블루차크 이사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내려주러 오셨습니다 비가 어 비가 오네요 비가 괜찮나 아 안녕하세요 저 랩핑이 쌓여있는 놈이 아 하실모텔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바로 딱 올라온 따끈따끈 나오는 다 되겠습니다 여기 속소리 있어요 오토바이를 박스를 깔 때 비가 오면 사고가 안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밈같은거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제 간만에 구청가서 이거 한번 해봤어요 아 이거 버릴때 기분 좋아요 내꺼 새로운게 또 생기는 기분이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좀 블랙박스는 좀 아쉬워 하시더라구요 아 사실 제일 아쉬운 점 혹시 이거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블랙박스가 왜 한국에서 안되게 됐는지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네 아 어 그래요?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을땐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 와이파이로 다운받네요 영상을 지금 기록받은거를 그러네 아 그러네 비일 씌워져있어서 그랬는데 어 파일이 오네요 이게 제가 하나를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앞뒤 다 블랙박스 되는건데 지금 인증때문에 뒤는 블랙박스 기능이 없어지고 앞에만 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걸 잘못 이해해서 블랙박스가 안된다라고 이해를 했던거 같아요 지금도 어제 결과적으로 된다 기본적으로 더 안들어도 되겠네요 네 앞뒤 되니까 비오는 날 출고를 받게 됐습니다 비가 심지어 많이 왔어요 저거 타고 비 맞으면서 집에 가야되겠는데 오늘 차 안 가져오셨어요? 네? 저거 타려고? 네 아 이거 가까워요 가까운데 비 맞으면서 가겠다 근데 원래 진짜 속설이 있어요 확실히 음 출고할 때 비가 오면 이제 운이 좋다 사고가 안난다 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이거 거짓말 쓰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자전거 때부터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사는 세계가 다른가 약간 이 생각했어 아니 근데 진짜 전기 스쿠터는 재미로 저는 추천해요 재미로 사실 그 스쿠터 타는게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다 이게 생계형 부류가 있구요 맞아 맞아 레저형 부류가 있어 근데 레저형으로 타는 사람들은 이게 그 뭐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재미 뭐 그런거에 돈 투자를 진짜 엄청나게 해요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으로서 전기 스쿠터의 재미는 확실히 좀 색다른게 아닌가 블루샤크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딱 타입에 보면 길이 그렇게 길지않고 짧게 딱딱딱딱 할 때에는 전기바이크가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배터리 충전을 집에서 그냥 하니까 오히려 그게 주유소를 아예 갈 생각을 안하게 된다는게 아 너무 좋죠 이게 장점이 있어요 너무 좋죠 이거를 공감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경기도나 이제 파주 사람들은 공감 못할 수 있어 근데 서울은 아니 내가 요 안에서 요렇게 움직일 건데 그 안에 없거든 반경 안에 주유소가 그럴 때는 딱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포마님이 오토바이계 디케이원 같은 존재야 지금 되게 사고 싶어 왜 그리고 원래 주변에서 타면 같이 그럼 같이 타야지 사람들이 너 왜 안 사냐고 다 물어볼 거야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물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거치대 원래 약속했던 대로 거치대를 하나 가져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멧 헬멧 헬멧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기억난 게 블루샤크가 전시회 때 본인들의 헬멧을 해놨었거든요 블루샤크 헬멧이에요? 블루샤크에서 순정으로 쓰고 싶어하는 헬멧 아 순정으로 쓰고 싶은 헬멧 네 쏠 거를 그때 가져 놨더라고요 쏠도 괜찮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부탁을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아까 조금 제가 당황했던 게 파란색 그 같은 색 색상을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색상이 없었나 봐요 지금 그래서 화이트랑 그레이를 가져오셨는데 맞는 사이즈를 보고 맞으면 블루색으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헬멧부터 한번 저는 웬만하면 맞아요 헬멧이 웬만하면 맞을 수가 있나요? 상혜지가 상혜지가 고구마님과 저와의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촬영하시는 분 지금 공감 못 하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맞으신 거죠? 약간 성격이 저유로 어? 야 너 안 맞을 거 같아 안 맞는다니까 어떠세요? 웬만하면 맞으세요? 딱 좋네요 예쁘다 근데 여기 귀 부분이 이렇게 헤드폰 이어패드처럼 이렇게 폭파여서 이렇게 쏙 들어온다 보통 여기에 쇠가 꽂죠 난 닦고도 안 맞을 거 같은데 찢을 땐 이 양쪽을 끈을 잡으시고 끈을 벌리면서 쓰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더 벌려요 더 더 더 더 고문을 당하셨네 귀 잘라야 들어가겠다 민트랑 화이트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민트 대신 얘가 온 거고요 지금 제가 뭘 그러니까요 뭘 팔러 온 거 같은데 여러분 제가 파는 건 아니고요 선물입니다 제가 파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클래식한 빈티지 화이트 베스파 감성이다 이건 좀 타이트하네 이게 아마 M일 겁니다 지금 파는 역시 화이트인 거 같아요 진짜? 화이트가 무한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답례품이 있죠 답례품?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커 별건 아니고요 뭘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스피커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냐면 제가 원래는 헤드폰이나 이런 거 이어폰 같은 거 드릴까 하다가 또 신혼이신데 아이고 혼자 듣는 건 좀 그럴 거 같아서 같이 들어야 명분이 사니까 저희 채널에서 추천했던 굉장히 가성비 괜찮은 JBL 스피커예요 이거 안 가면 큰일 뻔했네 나쁜 놈 될 뻔했네 이거 와 물건 팔아놓고 선물 받고 날 안 주고 와 큰일 뻔했네 살았다 다행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스피커 좋아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멈출 수 없고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나 이스비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 같아요 기본형 위로 그냥 핸드폰을 위에 섞이는 형태 로 되어 있는 게 요거고요 요 방식이 있고 얘는 방식이 옆을 고정식으로 위를 요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폴드니까 두껍잖아 접어놨을 때 폴드 쓰세요? 얘는 폴드가 안 돼요 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깊이가 안 나와요 아 두께가요? 요렇게 돼요 이게 실제로 폴드가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거 짚고 얘는 펼쳐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와 딱이다 우와 우와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거 진짜 태블릿 같아 이렇게 하면 네비를 태평양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네비 보기 딱인데 이렇게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제가 러버 칼라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민트 칼라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색깔 거의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비가 너무 와서 예정된 대로 촬영은 못 했지만 아무튼 오늘 출고 잘 받았고요 비 오는 날 출고 받아 가지고 행운이 깃들기 사실 진짜 브이로그를 너무 안 찍어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다 보셨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티켓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